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로 나가는 게 일상이 된 허니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논 EOS M50과 함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허니블링의 캐리에이터 키문지입니다. 저는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콘텐츠 만드는 것에 욕심이 생겨서 여행사 직원을 그만두고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팔라완 지역을 추천을 합니다. 아직은 많이 안 알려진 지역이라서 그런지 물도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거기서 찍은 사진들은 다 인생 사진으로 남아서 매일 지금 카톡 프사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가 정말 가볍고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브이로거 입장에서 얼굴 추적도 되는 기능도 너무 좋고 터치로 AF 전환이 바로 되거든요.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저처럼 여행을 테마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촬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캐논 M50은 들고 다니기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 콘텐츠가 본인이 잘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중히 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콘텐츠 하나를 찾아보시고 소중히 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